제 10회 화성 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지금 3점에 성공하는 모아산 신 3번 화전 저도 아는 얘기를 좀 해줄게요. 3진으로 돌려세우는 정의찬투수 정의찬투수 역전에 성공해서 뭘까요? 10회 화성 시장님 아 꿰덕의 삼진 이렇게 주장인 4자 2 1 Ciao 3진을 잡아내는 정의찬입니다. 1 1 2 2 2 3 3 2 3 4 3 그깨내 그깨낼 또다시 삼진 그깨내 아아암쩍 찔러누면서 삼진으로 돌려주시는 정해천자 좀 안좋게 보였거든요 과연 이 분위기를 넷 아아! 몸쩍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또다시 높은 돌에 자아아아아아ㅏ아아아ㅏ아아아ㅏ아아아ㅏ아아아ㅏ아아아아아ㅏ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ㅏㅏ 승, 삼진 이렇게 정해찬 투수가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